노래도 잘하시고 끼도 많고 예능에 재능이 많은 조순옥이 부르입니다. 도련님 청해 듣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저녁가신 우리 도련님 울려놓고 대답 없고 기다려놓지 않는 모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도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은 찢어져요 도련님 감사합니다.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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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